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 져야만 하리니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